자, 본문 3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 그 은자는요. 헐믿이죠. 은자. 그 은자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세심하게 주의있게 들었는데 그런데 거절했어요. 상불이 이제 뭐 디클라인이란 단어는요. 좀 정중하게 거절한단 말인데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써도 상관은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왕은 주의있게 들었어요. 주의있게 듣고 있죠? 아, 왕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은자는 주의있게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거절한거죠. 대답할 것을 아, 당신 그 피곤한가 보군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그 가는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 당신은요? Must be tired. 피곤한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사, 조동사, 본동사로 봐도 되고 조동사, 본동사, 형용사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타이어라는 동사가 있는데 타이어라는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pp로 변해서 본동사로 썼고 피의 일부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tired. 이거를 사전찾으면 이제 따로 독립을 했죠. 이제 분간을 한겁니다. 그래서 피곤한이란 뜻이 되거든요. 피곤함을 이제 오지게 느끼는. 그래서 Must be. 뭐뭐 인게 틀림없다. 다음에 형용사로 tired을 넣었다. 라고 분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왕은 말했습니다. 시켜줘.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에요. Let me. 나 시켜줘. 내가 돕도록 시켜줘. 너를. 우리가 help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lp 다음에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을 이제 좀 도와준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help with 다음에는요. 어떤 도움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뭘 돕는지 그러니까 어 어 돕는 어떤 일 같은 거 이런 게 목적으로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help with 모시게 하면 모시게 하는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elp 누구 하면 누구를 돕다고 help with 모시게 하면 모시게 하는 걸 돕는단 말이에요. 또는 help 다음에 사람 다음에 with 다음에 돕는 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요지거리 하는 걸 도와준단 말입니다. 어 아 피곤한가 보네. 왕이 말했습니다. 아 네.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자가 그 은자가 그에게 굉장히 고마워 했습니다. hand the king 건네주면서 왕에게 어 자 이거는 몇 번이냐 원래는 뭐 이거죠. as he handed 입니다. 근데 뭐다? 뭐 뭐 있겠어요? 뭐 인생이 귀찮은거지. 뭐 날리고 날리고 뭐다? 어 ing로 바꾸면서 피었던 것이 6번 되는 겁니다. 분사고금. 그렇죠? 음 왕에게 간접목적어죠? 그의 삽을 건네면서 말입니다. 뭐 불안감에 말씀드리자면 hand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iv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없이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오면 응? a에게 b를 뭐다? 건네주다 주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응? 자 왕은요 오랫동안 일했죠. 그동안에 그 은자는 그를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the king 왕은요 worked 이랬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응? 와요 근데 그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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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ermit 그 은자가 watched him 그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silently 조용히 말이죠. 그 다음 자 eventually 마침내 자 as 에서 살인까지 as 아직은 좀 뜻이 많은데 뭐뭐 할 때라고 이때는 해석해도 되구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 뭐뭐 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왕이 멈춰서 말했잖아요. 응? 응? 아 여기 왔다고 당신한테 왔다니까 어? 뭐 때문에 답 때문에 왔다니까 어디에 대한 답? 아니 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왔다니까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해가 지고 있었을 적에 라고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뭐 하루가 이제 답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이제 하루가 다 갔으니까 어? 그러니까 왕이 멈춰서 얘기했다. 응? 야 나 질문에 대한 답 들으려고 왔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나 보이죠? 야 니가 만약에 응? 나한테 줄게 없잖아? 이겁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못 주잖아?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이봐 이봐 얘 나한테 응?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 주면 응? 제발 좀 시켜줘 명령문이에요 응? 명령문을 때린 겁니다. 나한테 알려줘 응?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이러면요 누가 뭐 뭐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사예요. 리턴 허음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응? 아니 어? 너 그냥 그냥 그지 새끼면은 어? 그 말할 거 없다고 다 모르다고 얘기해. 뭐 나 집에 가게 어? 짜증나니까 지금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죠? 지금 왕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다 잠깐만 6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응? 자 어? 누군가가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은자가 말했습니다. 어? 봅시다. 어? 누군지 어? someone 좋죠? is running 순호동사입니다. 뭐 toward this 우리쪽으로 이렇게 되는거죠. 음 누가 우리쪽으로 달려오고 있는답쇼? 어? 그 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let's see let's down 이게 let's가 let us 줄인겁니다. 어?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어? 그리고 이게 명령으로 때린거죠.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시켜봅시다. 우리 봅시다. 예? 뭘 봅시다? who it is 그게 누군지를 한 봅시다. 예? 누군지 어? 봅시다. 자 킹턴 왕이 몸을 돌렸어요.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돌린겁니다. 어? 이상이 여기보다가 일로보다가 이제 이렇게 딱 보게 되는거지. 자 이렇게 돌아서는거에요. 왕이요. 몸을 돌려서 봤습니다. 뭘 봤죠? 한 남자를 봤어요. 뭐 한 남자가 달려오는걸 봤어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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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뭐 지금 뭐 공교롭게 된 그림이 이제 이게 딱 싹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약간 좀 그림식이야. 봐봐. 이게 제가 오형식의 본질은 내 아유 이 내내는 아니죠. 아무튼 이거랑 이거지. 그냥 뭐 이건 쳤으니까 내버려둘게요. 내내 뭐다? 동동이라고 그랬죠. 네모가 네모하는데 동그라미 상태가 좀 동그라미 스럽다니까. 어?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라고 칩시다. 킹이에요. 킹 봤죠? 자 왕이 뭐다? 돌아섰고 이렇게 돌아섰고 요 동작은 이제 요 동작은 이제 여기서 표현한거구요. 본거야. 싸 어 하고 본거야. 본거야. 왕이 본거야. 이 남자를 본거야. 이 남자 이 남자를 본거에요. 이 남자 이 남자는 달려오고 있잖아. 이 남자의 상태를 뒤에 설명한다고. 이해돼? 이게 오형식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그림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내가 예를 들면 말했다? 내가 말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한거에요. 내가 어 그 사람이 있어요. 어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다? 뭐라고 음?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제 어 뭐야? 나가 어? 라고 말했다? 이거를 장문한다면 장문한다면 뭐다? 요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I 내가 told 말했다? 그 다음 뭐야? 힘 그렇죠? 그리고 뭐다? to go out 이러면 됩니다. 나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했다? 이게 뭐다? 내가 말했다 뭐 그 사람 나가 이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7페이지죠. 7페이지 자 그 남자가 왠다맨 그 남자가 리스트킹 왕에게 이제 도달했을 때 왕에게 딱 도달했을 때 그때 그때 뭐했다? he fell down 그는 넘어졌습니다. 자빠진거에요. 근데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요거 있죠? fall fell fallen 지가 자빠지다 그리고 fell fell 그리고 fell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남을 자빠뜨리거나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왕은 볼 수가 있었죠. 피가 철철 나는 거를 어디로부터 커다란 상처로부터 말입니다. 그의 복부에서 이거거든요. 이봐 이봐 지금 이게 그림이 딱 일치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왕이 약간 좀 소음이 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집에서 생활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에 촬영해야 되는데 요새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죠?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본거에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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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왕이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뭐 피가 커다란 상처에서 그의 배에 있었던 커다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걸 본거지. 이봐 이봐. 맞잖아. 왕. 물론 이제 왕이 볼 수가 있었던 거지. 왕이 볼 수 있었던 거지. 피가 피가 뭐 흘러나오는 걸 본 거야. 이해돼? 어 오영식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ING가 올 수도 있구요. 또는 원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플로우가 와도 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8페이지로 눌러야 되겠죠? 자 왕은요. 씻어줬습니다. 왕은요. 좀 씻어줬어요. 소독을 좀 해줬겠죠? 그 다음에 붕대로 감아줬습니다. 붕대로 감아줬어요. 상처를요. 붕대로 감아줬습니다. 잘 감았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뭐 아무튼 붕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그리고 그 은자는 말입니다. 그와 그 은자는 뭐했다? 캐리 더 맨 그 남자를요. 옮겼습니다. 그 남자를요. 어디로 이렇게 동사랑 카동사의 목적어가 온 다음에 전치사가 불가분의 관계로 무슨 말이냐면 캐리 하면 옮기다죠? 캐리 모시기야 모시기야 모시기로 옮기다죠? 캐리 모시기 인투 어디어디 하면 모시기로 어디로 옮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오두막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두막이에요. 좀 허접하지만 또 문이 있겠죠? 문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거죠 이제 그 이제 이 물론 이제 그는 왕이겠죠. 왕하고 어? 왕이 자꾸 모습이 바뀌죠? 킹받죠? 심지어 이제 아까는 흑인이었는데 지금 백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아무튼 희 그 왕과 and the hermit 그 은자가 어? hermit 이 둘이 he and the hermit carry the man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동작이 옮기는 건데 the man 그 남자를요 어디로 이 둘이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요렇게 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게 이거 into다 이거야 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into the heart 그 오두막 안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 남자는요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뭐했다? 아 fell asleep 잠에 들었습니다. 어? 이게 보호인데 이것도 하나 알아 놓읍시다. 원래 이제 fall 이런거 이제 일용식 자동사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지가 넘어지다 뭐 어디서 떨어지다 뭐 이런 뜻으로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동사 다음에 예를 들면 fall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아 아 이거 보호로 썼구나 이런거 눈치를 까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호로 온거에요. 잠들었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go 이런것도 그냥 가버린단 말이거든? 근데 이거 다음에 또 형용사가 오면 이제 그 상태가 돼버린다 이런 말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go 다음에 bad 이런게 오면은요 안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했단 뜻이에요. 이거 잘 챙겨두시고 자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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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completely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조동사고 이거 본동사피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왕은 또한 누워버렸으면 이게 뭐에요 이거 이거 누워버린거야 이렇게 지가 누운겁니다. 예? 그리고 잠들어버렸어요. 조심하셔야 될건 요 3단 변화 거짓말하다는 lie lied lied 입니다. 거짓말하다 예? 그 다음에 들어 눕다는요 lie lay lane 입니다. 남을 눕히다는 lay laid laid 에요.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이거 솔직히 이젠 좀 심하다. 예. 외우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인생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겠지만 이정도 못 외우는 수준으로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아 9페이지 자 그가 아침에 잠을 깼을 적에 말입니다. 그가 아침에 잠을 깼을 때 이때 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어웨이크의 과거죠 어 어웨이크의 과거 왕이 깼을 때 아침에 어 이것도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작은 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죠. 그 남자는요 was staring at him 그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stare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응시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사로 뒤에 이제 앳같은거 같이 써야됩니다. 어디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forgive me 어 아주 고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이렇게 사진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어 왠지 어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forgive me 용서해주세요. 그 남자 간청했습니다. back 하면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뭐 분석할 거 딱히 없는 것 같네요.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아니 나는 저 몰라요 어? 나 몰라요 당신은 모르는데 응? and I have no reason 그 나 이유가 없는데 뭐하리요? to forgive you 아니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응? 2번이죠? 어 왕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대답을 했어요. 진짜 뭐 이런 표정이 없겠죠. 아니 근데 왜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쪽으로 뛰어와서 급하게 치료해서 눕힌 다음에 지쳐서 잠들었다가 깨니까 여러분을 얄이고 있어. 근데 뭐다? 어 보자마자 눈 마주치자마자 하는 말이 용서해주이소 이러면 뭐다? 왜요? 예? 예? 왜 이럴 거 아닙니까? 자 You might not know me 아 당신은 아마도 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응? 당신은 아마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분석을 해드리자면 조동사 본동사입니다. 그렇지? 마이트는 뭐다? 아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내 기분에 뭐 이런 어떤 조동사고 어 합쳐서 모를 수도 아 저기 알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 다음 11페이지 본문 5는요 이런 저 사진 없이 어 그냥 담백하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정신사랍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지난 전쟁의 말입니다.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 동안에 아니 당신이 죽였잖아요. 어 내 형제를요 어휴 심한 짓은 이봐 이거 자 예익 푹 아 철철철 어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철철 아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어 이런 이런 잔인한 건 지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 어 노 딱 먹을라 아 노 딱 먹을 일이 없죠. 애신한 무슨 미친 소리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구독자 99명 자 당신이 내 형제를 응? 죽였잖아요. 응? 책 가져갔잖아. 응? 마이 프로퍼티 내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 이 봐 다 가져갔잖아. 싹 응? 다 가져가고 다 털었어 지금. 다 털렸어 지금. 어 자 내가 알았을 적에요. 어 당신이 그 은자를 보러 갔다 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끊어치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 내가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 대절이 기준 1 명 기준이 x죠. 그치? 뭐 니가 가버렸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뭐하기 위해? 보기 위해 뭐 그 은자를 보기 위해 가버렸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결정을 내렸거든 죽여버릴걸 일본이죠. 당신은 언제 on your way back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 죽여버릴려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라고 어우 손등한데요? 그 다음 그런데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내가 당신 보디가드랑 마주쳤어 큰일 났네요. 음 come across 하면은요 구동사로 이제 뭐 누구랑 마주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 보디가드랑 마주쳤거든 아 근데 걔네들이 알아보더라니까 해석순서는 제가 말했죠 개성용법으로 쓰면요 근데 걔네들이 말이야 이걸 대체한 겁니다 근데 말이야 걔네들이 말이야 이거거든요 연주를 합친 개념 음 후는 아이고 후는 연주를 합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내가 잠깐만 내가 여기다 삼봉가드랑 외쳤지?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할 뻔했네요 하마터면 삼봉가드랑 치면 안되죠 왜 아 나는 나는 여기 왠이 있는 걸로 순간적으로 잘못 인식했어 그러니까 when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어쩌고저쩌고 해야되는데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후 이렇게 하면 이러이건 이러 죄송합니다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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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보디가드를 마주쳤잖아 응? 어 이거는 걸어치면 안되요 주절이에요 지금 보니까 내가 당신 보디가드를 마주쳤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 말이잖아 지금 근데 걔네들이 응? 근데 걔네들이 알아봤잖아 나를 그리고 뭐했다? 나한테 상처를 입혔잖아 응? 나한테 상처를 입혔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을텐데 내가 죽었을텐데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을텐데 조조본이죠? 네 가정법의 본질은 제가 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법은요 뭐 공식을 따로따로 외우면 안됩니다 가정법이 뭐 고등부가 필요한 공식이 뭐 기본 8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1 혼합 가정법 2 I would 가정법 등등등 이러는데 다 필요없어 의미없다 어 뭐만 알면 된다 어 요렇게 넣어서 피를 일로 넣어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뭔데 어 시제는 땡기고 어 사실은 반대로 때리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었었을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다 죽었었을걸 영혼이 이탈했을걸 만약에 뭐하면 니가 안구해줬었으면 내 생명을 응 이봐 이봐 왜냐하면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직설법으로 바꿔봤을때 이 부분만 직설법으로 바꿨을때 어떻게 바뀌죠 이거 이거 아닙니까 나 안 죽었어 I 뭐냐면 I didn't die 나 안 죽었다 그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you 당신이 당신이 구해줬으니까 뭐다 saved 그리고 my life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됐죠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바꿔갖고 이 P 부분 나 안 죽었다 니가 구해줬다 이거를 각각 이렇게 넣은거야 이 상자 안에 이 상자 안에 넣은거야 그럼 어떤게 나온다 결과값이 이런것들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이런것들이 would I have died 죽었었을걸 hadn't saved 안 구해줬었으면 이해 어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아니 이제 내 아들하고 내가 당신에게 봉사를 할겁니다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pleased 너무나 기뻐서 이 말이죠 please 하면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뜻이구요 이것도 because 왜냐하면 he was pleased 이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부사절이었지 응 근데 뭐야 인생 다 귀찮은거야 다 날리고 무만 남았다 다이아 무만 남았다 이거지 너무 기뻐서 뭐한것 때문에 이런거 잘 외워야돼 응 이런거 뭐다 다이아 3회 완료시절 라고 말씀드렸죠 to have made 만들었었던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 말입니다 어 to have made friends with as anime 그의 적과 친구가 된거 어 이거 이거 어떻게 so easily 너무나 쉽게 그의 적과 친구가 된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응 참고로 이 부분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다이아 3인데 기쁜게 왜 기뻤는가 이거야 이해돼 응 참고로 이것도 봐봐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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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d made friends 띡띡띡 가는거거든요 근데 뭐다 아우 귀찮아 야 이거 주주모 이거 뭐 결국 이거 왕이잖아 날려 야 근데 이것도 하나 바꿀랄까 아 이거 시제가 하나 앞서네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떻게 이러면 되지 알겠습니까 음 자 말했잖아요 이게 그냥 다이아 1의 기본형일 때 다이아 1의 수동일 때 다이아 1의 완료일 때 다이아 1의 어 완료 수동일 때 요거 잘 그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적과 너무나 쉽게 친구가 된 것 때문에 왕은요 용서했어요 어 그 남자를요 그리고 피원이네요 보니까 약속했지 뭐할걸 복구시켜줄걸 다시 돌려주는거야 자자 다시 가져가 어 이렇게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켜줄걸 약속했습니다 자 after the man left 그 남자가 떠난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난 이후에 왕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끼익하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싸악 하고 나오는거에요 어 뭐하려고 to talk to the hermit 그 은자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은자 사진치고는 약간 좀 복장이 불량하네요 자 아무튼 자 드디어 본문 마지막입니다 어 보겠습니다 어 화면 좀 맞추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내가 간청하겠소 당신에게 대답해 줄 것을 이봐 이봐 몇 형식 오형식 이라니까 형식마스터가 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 뭐 혹시나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왜 어설프게 영어 뭡니까 물론 저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 구독자 99명 자 아무튼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뭐 뭐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형식 모르던데요 예 뭐 어쩌라구요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형식이 다섯개밖에 없는데 아 그걸 한번 통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통달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다섯가지의 형식으로 문장을 장문하는게 난 단어만 하면 진짜 다 끼워 맞출 수 있다 내지는 어떤 뭐 단문이든 복문이든 간에 전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가 된 다음에 아 오영식이 구리네라고 하면은 그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몇 영식이니 오영식 책에서 했는데 오영식인데요 대답을 못하는데 무슨 뭘 하자는거지 어 오영식입니다 나는 간청한다 당신에게 대답할 것을 뭐 내 질문에 왕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들은요 이 답이죠 이제 그 답들 그 질문에 대한 답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요 이미 다 대답이 되어졌는답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조문이죠 응 조 조 뭐다 운입니다 이해돼요 응 answer 답하다 be answered 대답이 되어진다 having answered 답이 다 되어졌어요 라고 은자가 말했습니다 도치된거에요 아 what do you mean 뭔소리에요 응 뭔소리입니까 조동사 본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있던거 어디로 의문사로 앞으로 예 뭐를 의미합니까 라고 왕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만약에 당신을 안 도와줬잖아 가정법의 향연입니다 지금 당신은요 뭐다 떠났겠지 가정법의 향연이죠 음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have 더 아 head 더하기 pp 주어 더하기 would should might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뭐했을 것이다 would attack you 당신을 공격했었겠지 당신을 공격했었겠지 그치 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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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였다 바로 그때였다 당신이 땅을 파고 있던 그때였다 진행용으로 수로동사 때린거 이해됐죠 dig 바다 be digging 하면 파고 있다 world digging 하면 파고 있었다 아 내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 롱 그리고 돕는거 사본이 주어내요 그 다음 엔드 다음에 새출발했네요 깔끔하게 나를 돕는 것이 이 부분이 명사 9입니다 날 돕는 것이야말로 뭐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언제였다 그때였다 당신이 돌봐주던 그때였다 누굴 돌봤죠 그 남자를 바로 그때였다 만약에 당신이 그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을걸 이겁니다 죽었을걸 너무 좀 경쾌하게 얘기하나요 어 갑자기 전화가 오지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서울 서울에서 전화가 왔네요 물론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뭐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것이야말로 같은 패턴 계속 나오니까 약간 좀 짜증나려고 하는데 자 그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명경문을 때린 겁니다 뭐를 기억해라 대절이하를 대 대신에 뭐 그냥 저 콧마을 지금 통천 안내요 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다 오로지 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그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That is important 그게 연결하면서 주어 주격관계대명사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그 사람 어떤 사람 That you are with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you are 당신이 있습니다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게 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당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큰 교훈 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